뮤직비디오 월요일에 공룡이 소파 은 다진 덮고 다진 양파 췔기 양파 칼국수 양파 양파를 넣고 양파를 넣고 양파 양파 당국 former 고춧가루 도라지 도라지 벽돌아지 벽돌아지 이거 너무 이쁘지 않니? 이거 봐, 이거. 에이, 이쁘다. 수박 달라고. 모자 쓴 거 빼고. 어휴, 크다. 입은 거 같아. 아휴. 가자. 가자. 고기를 더 넣어줘야?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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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Joan 밥 1 2 1 2 1 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양파 잘 섞어줘요 그리고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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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후추 계란 계란 계란물 간장 간장 소금 ils 간장 국물 pan 간장 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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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남녀 식구들 덕분에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콩국수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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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널 고소하죠? 고소하고 더울 때 먹으니까 되게 시원하네 그럼 만두를 언제 다 했어 제일 쉬운 만두야 이거 부추 계란만두 그냥 부추하고 계란만 하면 돼 만두가 되게 맛있게 보이네 집에서 이렇게 콩국수 해 먹기가 쉽지가 않아 손이 많이 가서 콩국수 하는 게 근데 이렇게 집에서 해야 맛있어 고소하고 사먹는 거 보다 아니 소라기가 그냥 확 눈이 멈췄네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더워 그냥 기름기 한 잔 더 올 때야 초복이니까 다 올 때지 네 좀 더워 같이 먹어야 해요 치하니 맥주 치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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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콩콩물이 맛있다 고소하니 김치가 되게 맛있네요 김치가 맛있어 이번에 아주 맛있게 됐어 김치가 아주 맛있게 됐어 김치가 봐서 그럴 줄 알았으면 더 할걸 다섯 포기만 했는데 봐서 다 먹었잖아 더 포기 남았나 다섯 포기 남았나 azzi 준 dun 이Ang threads 아 흰 치즈 다음 주에 비가 사흘을 내리 또 온다며? 또 장마 온대요? 아니 장마가 계속 비가 많이 오서 보니까 많이 왔던데 여기 좀 3,4일 그냥 계속 먹어 아직 안 끝났어 장마가 아직 안 끝났어 다 끝나 만두가 어떤가 맛있어요 같이 떠들여? 응 아우 얼음이 만들어가는 날이 시원하네 아우 시원하네 더위가 그냥 쏙 지나갔다 시원해졌는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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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더 먹어 먹고 더 먹어 맛있어요 맛있어요? 하채 배불러 이따 또 먹어야지 이따 또 먹어야지 만두 먹고 만두 맛있네 쫀득쫀득 쫀득쫀득하니 아우 시원하다 이거 부추 계란만두 부추 계란만두가 아주 만들기가 쉬워요 그냥 만두피만 사다가 생만두피 사다가 이거 그냥 부추 계란을 이렇게 해서 하면 돼 너무 쉬워요 이게 맛은 있어요 그래도 음 음 음 하채 죽인다 음 맛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이번에 old 아이 으으;; 으으 어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 아 아유 그냥 오늘은 얼음 넣는 거만 이렇게 해서 먹었낼 하하 추워졌어 오늘도 이렇게 나누는 식구들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시원하고 이런 거를 저희들만 먹어서 죄송합니다.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시고 또 집에서 한번 또 해보세요. 또 찾아오겠습니다. 잘 지내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